매크로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이거 개인들이 대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그거죠. 리세션이 온다. 완전히 금융위기가 온다. 그럼 다 박살난 거죠. 시나리오고 뭐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게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이런 것까지 다 밀어넣어서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워드가이든 미리 올랐다는 게 뭐가 좋아. 이미 긴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군대를 가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6개월 했어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 목소리 참 우리 3프로TV 아마 오랜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고 한편으로 편안한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가어가십 우리 오원영 부부장님 아니겠습니까. 가어가십 가장 어려운 얘기 가장 쉽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 오원영 부부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은행 오원영 부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아 예. 못하는 거. 잘하는 게 여러분. 못하는 거 있으시죠. 글지 잘 써. 요즘 또 방송을 잘하시드만. 강연 잘하셔. 썬설. 아 예. 아 저 은행 유튜브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은행원이 총 몇 명이죠. 신한은행원이. 한 그러니까 한 15,000이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5,000명이 해당되는 유튜브를 그 오원영 부부장 이름을 넣어서 했대. 저 형은 영광이죠. 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못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찾기가 어려워. 자 볼로도 들어갑시다. 아 네. 네. 100미터 몇 초 뛰시죠? 아 저요? 달리기 못하는 걸로. 아 달리기 못하는 걸로. 아우치셔.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유튜브도 잘 되시길 저희가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다가 잘려갖고. 네. 얘기가 다 못 나갔잖아요. 진도가. 네.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아 그게 이제 내용이 조금 좀 길긴 한데요. 이게 설명을 좀 어디서부터 드리냐면은. 네. 일단 그 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주에 또 컬러가 좀 바뀐 부분들도 또 있어가지고. 아 그 사이에? 네. 조금 바뀌어버린 부분도 좀 있어서. 네. 그거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일어나주십니다. 네.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스포츠 중계단으로. 아 네네. 자 일어섭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하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이게 이제 리세션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월마트나 타겟이나 로이 같은 그런 소매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이 실적이 좀 부러져가는 걸 보면서 미국의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일가견이 있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보시죠. 미국의 소비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소비가 뭐에 의해서 추동이 되느냐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높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쓸 수 있는 소득이죠. 그런데 이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팬데믹 이후를 직후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죠. 이때 보시면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었어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캐시를 계속 밀어줬잖아요. 여기다가 뭘 해줬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해줬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걸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제로금리를 맞춰놨으니까 금리를 거의 바닥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금리를 바닥에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산 가격이 되게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도 받고 금리도 낮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도 뛰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붙으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작년만 해도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낮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서 소비를 크게 키워주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로 이제 소비를 굉장히 강하게 추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은 재정지출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 가격이 휘청하고 있죠. 임금 상승세는 높긴 한데 임금 상승세가 물가보다는 다소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작년하고 달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준에서도 이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보조금을 워낙에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지금 저축으로 쌓여 있어요. 현재?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부담이 금리 이자 부담도 커지고 물가 부담도 커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건 저축을 허물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그런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지난주부터 시장에서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보시면 소비가 둔화가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글로벌이 결국에는 빚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 같은 걸로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런 뷰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걸 읽게 되냐면 주가가 보통 무너지는데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위기까지 가면 주가보다도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일종의 망조 같은 거죠. 금융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금융위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 오바해서 해가지고 결국에 이거 금융위기 만들겠네 이런 비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경착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러다 이거 연착륙이 과연 연준이 연착륙시키는 게 가능하겠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주가도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잠깐 볼 때 이 연착륙의 정의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착륙? 네. 저는 연착륙의 개념을 갖다 좀 크게 넓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착륙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착륙은 뭐냐. 이게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로 끌려갈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하고 다른 게. 어지간하면 연착륙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과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미국의 은행들의 자본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미국 은행권이 굉장히 건시네요. 그렇죠. 그리기 때 워낙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흘러들어간 거거든요. 개인들이 투자하거나 기관들이 투자한 거지 은행권이 투자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이렇게 대차대조표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 자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받냐면 예금을 받습니다. 예금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가 돼요.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면 대출 채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출 채권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은행에.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려준 대출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화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부실화가 되면 자본이 먼저 털려나가요. 자본이 털털 털털 털려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건드리게 되냐면 이 예금자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금자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채권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은행에게 예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굉장히 서민적인 것하고도 굉장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의 자본이 부실화면 서민금융까지 다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서민의 예금까지.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 자본을 좀 두껍게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금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의 자본이 두꺼운 게 하나의 방패막입니다. 부실이 나더라도 얘가 두껍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털려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털려나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빼줘. 우리는 어려운 말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할 바 안 될 정도로 자본이 굉장히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더라도요. 여기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착륙을 우리 부부장님께서 금융위기로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면 경착륙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착륙이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산시장의 폭락이 감당하기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경착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경착륙이다 하면 나머지는 다 연착륙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걸 작게 잡으신 건 아닌가 경착륙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클로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가능성들은 좀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경착륙 안 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닷컴버블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닷컴버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들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은행 시스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좀 쌓아놨다고 해도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저걸로 버틸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참고로 그럼 말씀드리면 닷컴버블하고 금융위기를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료 같은 걸 찾아봐도요. 금융위기 관련 자료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얘 관련 자료는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도 자료 찾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닷컴버블 때 보시면 나스닥이 이때 나스닥이 몇 프로 떨어지냐면 거의 고점 대비 85% 빠져요. 이때 제 기억에 이게 고점이 5100이었거든요. 이게 2000년도 3월 10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이게 2002년까지 하락합니다. 2002년도 10월 11일인가까지 하락하는데 이때 1200인가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는 나스닥이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만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 있죠. 다우존스 30. 얘가 고점 대비 40% 빠져요. 다우존스 30는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전통주지. 네, 그렇죠. 그리고 S&P500이 이때 고점 대비 50% 빠져요. 물론 얘보다는 덜 빠지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빠져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뭐 그러겠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닷컴버블이라는 거는 위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위기가 아니었는데 얘는 위기를 만들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 때는요. 은행의 시스템이 되게 건전했습니다. 버텨줬어요. 하락한 폭이 자산이 날아간 자산이 하늘로 공중분해된 그 정도의 규모가 금융위기나 닷컴버블이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시스템 위기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위기로 흘러들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큰 장기 친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저성장에 쩌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가가 당장 어떻게 떨어지느냐에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크게 남기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닷컴버블이 금융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이게 워낙에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도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닷컴버블 때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이때 닷컴버블 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시장을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기존 금리하고 주요 증시입니다. 이게 지난번 나왔을 때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번 5월 FMC에서 뭐가 있었냐면 빅샷이 있었죠. 50pp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과거에 50pp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었을까. 가장 최근이 언제였냐면 2000년도 5월 16일입니다. 이 날이에요. 이 날이 2000년도 5월 16일입니다. 이 날 0.5% 인상입니다. 22년 전이에요? 네. 이거 이때 분위기 한 번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닷컴버블 때네요. 닷컴버블 때입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이 이 회색 선이 뭐냐면 기준금리고요. 빨간 선이 나스닥이에요. 파란 선이 S&P입니다. S&P500 지수예요. 이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99년도 1월 1일 날을 100으로 환산해가지고 S&P500 지수하고 나스닥을 갖다가 동시에 다 100으로 환산해서 이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대분기가 일어나죠. 언제 분기가 일어나냐 99년도 한 9월 10월 정도에 대분기가 일어납니다. 나스닥이 하늘로 치던데 S&P는 그렇게 많이 못 가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해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4.75%였던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뛰어올라가면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는데 연준이 생각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걸 보니까 성장주가 환호를 한 거죠. 와 이거 별거 없구나. 성장이 나오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가 확 하고 뿜기 시작을 해요. 이게 IT 버블의 마지막 꼭대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날이 언제였냐면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00년도 5월 10일 아니 3월 10일이에요. 2000년도 3월 10일 이 날 딱 고점을 찍었죠. 이때가 5,100으로 고점을 찍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개월 만에 급락을 해요. 근데 50BP 인상하기 전에 50BP 인상한 게 5월이잖아요. 3월 달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3,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3,000포인트 초반까지 근데 이제 50BP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50BP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와 큰일 났다. 1번 2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이 50BP 인상한 다음에 올라갔구나. 초반에는 오히려 좀 버텼어요. 4,000포인트에서 더블탑을 찍어요. 저기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했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르르 주저앉기 시작을 하죠. 이게 잠깐 보시면 이 5월달에 0.5% 금리를 인상한 다음의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0.5%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6.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다. 7.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했습니다. 나스닥 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니까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소비를 그렇게 강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식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라는 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죠. 그런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금리를 올렸을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려버렸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긴급 예정이 없던 FOMC였다는 FOMC가 1월 20일 날 있었어요. 그때 01년도 1월 20일 이게 정례예요. 근데 중간에 너무 경기가 빠르게 주저앉으니까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죠. 근데 나스닥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기 때문에 이게 탄탄한 경기를 지탱을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스닥 주가가 너무 크게 빠집니다. 그럼 소비가 둔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주저앉기 시작하니까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마켓의 칼라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첫째는 이때부터는요. 성장의 둔화를 읽어요. 시장이 성장의 둔화를 읽으면 이때는 나스닥이 빠졌죠. 성장의 둔화를 읽고 난 다음엔 S&P가 같이 빠집니다. S&P가 2000년도에는 거의 안 빠졌어요. S&P가 다우저스도 안 빠졌어요. 이때는요. 나스닥 성장주 있죠.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이었던 거죠. 금리 때문에. 근데 이후에서 금리 때문에 팡 하고 바람이 터지면서 풍선이 터지면서 바람이 새니까 그 다음에 성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S&P가 같이 흘러내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시냐면 이제 경기 침체는 나의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릴 거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를 거고 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금리를 6.5에서 1.0까지 내렸어요. 2년간 쫙 내렸거든요. 기준금리. 휴 그러죠. 성장에 바람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성장에 바람에 빠지면. 이건 경기를 해야죠. 페북에 제가 읽다 보니까 더블 드래곤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해서 조금만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보시죠. 최근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보통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언제 적부터냐면 2020년도 1월 달부터 주가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 10년 금리를 갖다가 같이 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이게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미국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보시죠. 이때가요.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읽어요.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빠지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연준이 양쪽 안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묶어요. 금리가 묶여버렸죠. 묶여버리니까 금리는 옆으로 기죠. 그런데 주가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년도 8월 9월부터는요.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연준에서 연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조금씩은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금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이때 옆으로 기죠. 이게 20년도 9월의 조정입니다. 아마 이거 시황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20년도 9월의 조정인데 이때가 많이 첨벌했어요. 여기서 한번 맞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20년도 9월의 조정입니다. 20년도 11월 달에 바이든이 등장을 하고 바이든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이 세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성장이 세게 나오면 주가가 달려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21년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좀 긴장을 할 때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채권도 믿었죠. 그런가? 하면서 금리가 내려와요. 주가가 되죠. 와 나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제일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게 작년도 4월 5월 조정 이후에 하늘 날아갔었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 10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월 달부터 이거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빠지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다르게 이름이 나타나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이러면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 금기 관련주니 이런 것들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판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21년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그린 거예요. 보면은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죠. 그렇죠. 이게 빨간선이 금리예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 조정이 된다. 이게 이런 원리예요. 가장 많이 보신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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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내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금리가 살짝 내리죠. 네. 그런데 주가가 내려요. 전체적인 패턴은 주가는 내리고 금리는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리가 내리고 주가가 내려요. 같이 내려요. 네. 이 그림이 언제 나왔냐면 이때 한 번 있죠. 금리가 내리고 주가가 내려요. 이때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극도의 경기 침체를 읽을 수 있다라고 네. 유가가 크게 뛰었다고 훅 줄여서 걸어요.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난다고. 이거 두 번 읽어요. 이게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면 금리가 내려가도 다 비웠습니다. 이런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이거 정리해 드린 다음에 요즘 걸로 좀 넘어갈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연초의 전망에서 부회 시나리오라는 걸 한 번 해드렸잖아요. 2020 부회 시나리오 거기서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이렇게 적어드렸던 게 있어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4분면이 나오잖아요. 원자재 빼고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물가 국면에서는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채권이 죽는 거죠. 저물가 국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요. 맞죠? 성장으로 보면 성장의 축으로 보면 성장이 고성장에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요. 맞죠? 그런데 저성장의 축에서는 주가가 내려가죠. 어? 저성장, 저물가일 때 주가 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여기서 돈 넣어주는 거죠. 연준이 돈 넣어주니까 성장주의 위주로 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죠. 무제한으로 넣어주니까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차트를 보셨을 때 아까 전에 차트를 보셨을 때 시장이 막 무너졌었잖아요. 초반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는 이 저성장, 저물가를 읽은 거예요. 리세션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랬죠?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안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백신이 나왔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성장이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 금리가 올랐죠. 그다음에 일시적이야 라고 하니까 어 그래 하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날아가죠. 그러다 작년도 9월, 10월부터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내리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는 내리죠. 그런데 이게 그게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으니까 소비가 둔화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브라보 이거 찔러주면 되겠네. 돈 넣어 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빼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올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은 고물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 2개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거 이거 2개예요. 고성장 전문가, 저성장 전문가. 2지선 다행을 푼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들어온 거잖아요. 고물가가. 4지선 다행이 되면서 얘가 와 미친듯이 돌아요. 지금 4개가 팽팽 돌아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요.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 안 해주는 거하고 못 해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데 정 프로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정 프로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안 도와주시면 앞에 무릎 찍으면 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못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무릎 찍을 이유가 없죠. 제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준이 지금은 못 도와주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 4분면에서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라인 나우 이렇게 그려드리면 올해 초가 여기쯤 있었어요.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그래도 탄탄하게 버틸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올 초 그런데 지금 금리랑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고 하는데 물가는 안 죽잖아요. 여기로 밀어내는 거죠. 기대는 두 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준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가를 찍어 누르고 싶은 거죠. 일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럼 저성장 적으니까 이게 리세션이에요. 이러면 물가 죽어요. 그런데 대신 성장도 같이 죽죠. 그런데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는 일로 밀어내는 거죠. 물가만 발라내서 죽이는 거죠. 성장은 남겨놓고 최대한 날려놓고 그러면 성장이 살아있으면 성장이 벌떡벌떡 튀면서 소비가 다시 일어나면 물가가 뛰겠죠. 그러면 이렇게 쿠션치고 올라가죠. 이게 베스트죠. 이게 베스트죠. 그 시나리오를 이게 베스트죠. 당연히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죠. 당연하죠. 이게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죠.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르겠습니다. 푸드옵션 잔뜩 사신 분은 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게 지금 연준도 두려워하고 시장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데 어제 보면 월마트하고 타겟에서 실적 나온 거 보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봤던 게 이걸 읽은 거예요.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 올해 같은 케이스는 참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매크로가 매크로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이거 개인들이 대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산을 깔아놓고 가야 돼요. 자산을 깔아놓고 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확률이 수렴될 때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가 그거죠. 리세션이 온다. 완전히 금융위기가 온다. 그럼 다 박살나는 거죠. 시나리오고 뭐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게 이제 금융위기다 이제 그런 경제위기다 이런 것까지 좀 다 밀어넣어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나머지 디테일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더블 드래곤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더블 드래곤은 제가 만든 용어고 사실은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그 워딩이 더블 드래곤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더블 드래곤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 아, 더블 드래곤. 네, 이거 기억나시죠? 있죠, 있죠, 있죠. 흥! 이것만 다 기억하세요. 역구리 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더블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파월 의장이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을 때 볼커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했던 사람. 이 볼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볼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볼커가 왜 위대하냐면 두 마리의 용과 싸웠다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용이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하고 싸웠대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 아, 이게 상대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항상 우리 옆에 살아있을 거라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드래곤. 이거는 마음속의 적이죠. 이 둘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제압했다는 게 가장 큰 이 사람의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구분해보죠. 인플레이션은 뭐고 기대인플레이션은 뭘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8.5에서 8.3으로 낮아졌다고 막 환호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걔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놈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 굳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그냥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제가 심장에 병이 있어요. 심장에 병이 있더니 있으니까 얼굴에 뭐가 나는 겁니다. 그럼 피부병의 원인은 심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칠 때 뭘 고쳐야 되죠? 피부를 고쳐야 되나요? 심장을 고쳐야 되나요? 심장을 고쳐야죠. 그런데 피부를 계속 치료해요. 피부를 치료하니까 피부가 좀 나아요. 그럼 와 좋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지나면. 또 나오겠죠. 또 재발하겠죠. 얘가 심장이에요. 얘가 피부예요. 기대인플레이션이 심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병이라는 얘기죠. 이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의 물가 있죠. 물가 상승을 더 강화시킵니다. 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죠. 당겨서 사야 돼요. 아니. 지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예시죠.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당겨서 사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뛰어요. 그리고 얘를 더 장기화시켜요. 미래의 걸 땡겨서 샀으니까 미래는 못 사지 않냐 그 미래의 걸 땡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물가 상승이 불사신처럼 돼요. 잘 안 죽어요. 근원을 치료하기 전에는 안 죽는데 근원을 치료하려면 상당한 고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축을 했었을 때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예전에는요. 성장이 주저앉을 때 물가가 동시에 주저앉거든요. 이러면 연준이 경기 부양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이 내려오는 속도 성장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낮지 않아요. 8%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낮으면 성장이 주저앉음에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여기 발이 묶여있는 거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대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굳이 병으로 따지면 마음의 병인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설문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데 사람들의 소비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안 높아요. 30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소비 세력이 30, 40대잖아요. 어쩌면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디플레이션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심리가 생겨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연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직은 안 생겼어라고 얘기해요. 이거 생기는 건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아직은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생기고 쉽게 꺼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자리 잡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고질병이 되면 아이 볼 때립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성인병하고 똑같아요. 성인병에 걸리면 평생 달고 살아야 돼 이 얘기 하시죠. 그럼 나아지더라도 나은 게 아니죠. 언제든 조금만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죠. 얘가 나타나잖아요. 불황이 찾아옵니다. 양적 완화로 돈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와요. 그럼 부양을 할 수 없어요. 지난 10년간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죽어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도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지기 전에 이거 고질병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 볼커 얘기를 하면서 이를 악문 이유가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드래곤이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얘 들어오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하네요. 근데 이제 올 FMC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올 FMC 때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파월이 75BP를 테이블에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인상은 오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만약 이렇다면 연준이 이 모양으로 한다면 연준이 이 모양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이 오히려 더 매파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저는 명문대 갈 겁니다. 명문대?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뭐든지 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럼 계획을 얘기해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오늘은 11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정포님 물어보신 거죠. 12시는 넘으면 안 돼? 12시는 넘으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세요? 역시 넌 안 돼. 12시는 넘는 거예요. 12시 넘으면 피곤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이 다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를 0.75를 올리지 않는다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반응한 거죠?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 오르고 있다가 아니라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오를 것 같다가 기대군요. 이번에 파월 회장이 마음이 쌓여있을 거예요. 연준이 아주 마음이 쌓여있을 겁니다. 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 같아요.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딱 하고 나서 물가가 흔들렸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도 흔들리고 물가도 흔들리고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 깜짝 놀랐겠죠. 그럼 연준 내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파월이 나서서 다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다시 모이세요. FOMC 다시 하면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풀어가지고 빨리 형님 사고 쳤으니까 빨리 나가서 수습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이 얼마나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스텝 강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장이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실험률이 일부 오르더라도 우리 연준은 계속 갑니다. 단 이 정도 할 때 50pp 인상으로 계속 가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잠깐 이용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5월 F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타나요. 윌리엄스는 유용 연준 총재입니다. 윌리엄스는 유용 연준 총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0pp 인상 고려해야 된다.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험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실험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마일드한 친체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메스터 총재라는 사람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뭐라고 하냐면 50pp 인상은 타당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험률이 약간 상승하고 마이너스 성장이나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지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러 이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처럼 급격한 80년대처럼 급격한 경기 침체를 유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한 경기 침체란이지만 마일드한 침체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했냐면 5월 11일 날 했고요. 5월 11일 날 했고요. 5월 11일 날 했어요. 급하신 날 급하신 날 동시에 셋이 쏟아낸 거죠. 그리고 딱 이틀 후에 이틀 후에 파월 회장이 등장하십니다. 파월 회장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를 해요. 미국 경제의 연착률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연착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공격 경기를 갖다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게 공격적인 과제다. 어려운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성 복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FMC를 바라보면서 연준이 싸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두 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거 있죠. 용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돼버리는 거 마음속에 용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장님 결국 인플레가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 좋은 얘기는 없습니까? 좋은 얘기가 핵심입니다. 오랜만에 기대 가질 만한 좋은 얘기 저기 제가 좋은 얘기가 없는 거 일부러 만드실 필요 없고 좋은 얘기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지만 좋은 얘기 그냥 간단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다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포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포드 가이던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선제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월러하고 블라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언제 이제 FMC 끝난 다음에 5월 FMC 끝난 다음에 한 번은 저기 후보 연구소라는 곳에 끌려 나갔어요. 후보 연구소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연준과 인플레이션 이게 주제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연준 사람인데 연준과 인플레이션이 주제예요. 까겠구나. 나의 실제. 너네 제대로 안 했구나. 이제 이거죠. 근데 메파에 거두 두 명이 나갔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기 기사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하고 제임스 블라드가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후보 연구소 주최 통화 정책 컨퍼런스에서 올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도움이 될 새로운 도구 즉 포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이게 뭐지? 이 느낌이 오죠. 포드 가이던스. 폴 볼컷 80년대에는 포드 가이던스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포드 가이던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연준은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죠. 그래서 3월에 0.25 올린 게 처음이에요. 근데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포드 가이던스를 사용했대요. 작년 9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그는 원로의사예요. 연준의 가이던스가 2년물 국채금리를 9월 말에 0.25 수준이었대요. 국채금리가. 예를 12월 말에 0.75로 올렸답니다. 자 보세요. 국채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 12월 말에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로의사가 말하죠. 이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책금리를 25BP씩 두 번 인상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9월 12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인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 효과를 줬다는 얘기죠. 때리지 않고 때렸다는 얘기죠. 말로 시중금리를 올렸던 얘기죠. 말로 말로 사람 잡았다는 얘기죠. 포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보면 작년 9월부터 사실상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물어보는 사람 갈구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뒤처져 있을까 라고 지적했다. 뒤처져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겠죠. 설마 반말을 안 했겠죠. 밑에 보시면 블라드 총재도 거의 거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더 멋있게 얘기하죠. 현대의 중앙은행은 70년대보다 훨씬 신뢰하만 하면 포드 가이던스를 갖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전에 시장금리가 상당히 올랐음을 지적해요. 이게 블라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블라드가 내가 그렇게 난리를 부린 이유도 포드 가이던스로 미리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작년 9월 네 작년 9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파란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파란 선이. 빨간 선이 미국 2년짜리 금리에요. 언제부터 그렸냐면 15년도 1월부터 그려요. 15년도에 미국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올리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요. 근데 시장이 하도 흔들리니까 미안해 안 올릴게 라고 하니까 내려와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다음부터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따라서 먼저 올라가죠. 근데 자 보세요.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에요. 얘는 2년짜리 금리죠. 이 둘의 갭을 보세요. 이 갭을 보세요. 둘의 갭. 제 손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오죠. 손가락 장난 안 쳤습니다. 이 정도 나오죠. 근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작년 9월이 이 때입니다. 어때요? 뭐가 올라오죠. 기준금리에요. 지금 보면 차이가 이만큼 나요. 저 아까 전에 손가락 장난 안 치면 이 정도죠.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것보다 헐 벌어져 있죠. 아니 이거는 선반영하는 거 아니야. 선반영하면 이 정도 벌어져요. 이 정도보다 훨씬 높죠. 느낌이 오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거 하고요. 금리를 2.5까지 올릴 겁니다. 이건 달라요. 시장이 반영하는 게 달라요.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면 포워드 가이던스 그럼 미리 올랐다는 게 뭐가 좋아? 이미 긴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얘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얘가 올라오면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고요. 시장을 그럼 안 좋지 않아.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군대를 가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6개월 했어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똑같나요? 이게 똑같다고 할 말은 없는데 하나 더 6개월 했으면 적응은 좀 되죠. 다르지 않나요? 지금 막 시작하는 거하고 6개월 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시장이 앞에서 땡겨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잘 반영했기 때문에 더 앞당겨져서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상황 개선도 진행된다. 2023년과 2024년은 인플레가 확실하게 억제돼서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블라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블라드를 인터뷰하려고 그러잖아. 이분은 네파가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2023년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레가 고질병이 되면 안 됩니다. 뒤에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대인플레를 잡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거거든요. 시장을 죽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단기간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든가 뭐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내용들이 깊이 많은데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원영 부부장님 얼른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잦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